하이 여러분들 부르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야간 채집을 하려고 아까 낮잠을 조금 자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바로 섬이고요 이 섬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내륙에 있는 친구들 보다는 성장이나 크기나 굉장히 또 빠르고 크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독특한데요 제가 여러분 썬느리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그 친구를 제가 한번 가서 직접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렛츠기릿 자 여기 이제 잡으면은 여기다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제 잇 아이템이고요 자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입니다 바로 혼자 온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총괄입니다 제가 대신했죠 자 근데 지금 오늘의 목표는 바로 풀벌레인데 솔귀뚜람입니다 솔이요? 오 저기있다 보였어요 보였어 어 근데 너무 넘겼다 제가 놓칠리가 어 아 잡았네 혹시 뭐예요? 솔귀뚜람이라고요 삐비리 삐비리 하고 그랬죠 오 툭툭하게 생겼네 약간 방울벌레 비슷하게 생겼네 여기서 파란색이면은 총솔 귀뚜람이겠죠 비슷한 녀석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이한 거긴 한데 아 저는 사실 그거 아니에요 제가 바라는 거 오 예 귀뚜람이 왜 이렇게 많아 자 그리고 이 친구는 바로 우리나라 귀뚜람입니다 왕 귀뚜람이 우리가 보통 먹이 곤충으로 쓰는 쌍대왕 귀뚜람이랑 좀 다르게 생겼죠 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걸어 다니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직 체직까지 가려면 좀 더 걸리는데 땅에 진짜 귀뚜람이 엄청 많네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아주 기대가 되죠 이야 별장입니다 가자 네 체직 완료 지금 한 10분 정도 산 탔는데 슬슬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야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자 바로 이곳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게 억새풀인데 이게 또 사람 키높이만 해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찾으면 굉장히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잡으셨어요? 왕사막입니다 와 진짜 크다 자 이게 바로 풀벌레에서 최저강자라고 하는 왕사막인데 잘 도망간다 자 우선 귀뚜람이랑 해서 왕사막이 채집 완료 들어가 있어 정글이야 정글 와 이게 비와서 그런지 여기가 엄청 쓰러져 있네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아니요 넌 쒸 얘는 엄청 큰데 얘 날면은 또 새처럼 날잖아요 그렇습니다 다가 다가다 한번 방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 손으로 한 번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자연에 있는 그대로 터치 안 한 상태에서 보여드리자면 이 정도만 한 사이즈입니다 하나 둘 둘, 셋,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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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잡았다. 우와, 야, 느낌 뭐야. 힘이 장난이 아니죠? 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섬에서 이렇게 큰 성장을 보인다고 하는 섬에서 살아난 바로 풀무치입니다. 야, 얘는 진짜 장난 아니다. 지금 보시면 뒷다리 가시 보이시나요? 이게 맨손으로 잡으면 약간 따끔따끔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손가락 굵기랑 메뚜기 굵기 차이를 보시면 느낌 나실 텐데 진짜 크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큰 게 아니에요. 이 친구는 한 7, 8cm?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지금 날개가 이만하기 때문에 이 친구가 여기로 나르잖아요. 호로로로 나르면 진짜 그냥 파다닥 소리나면서 나는데 보통 섬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 친구를 보고 새로 착각을 많이 하시죠. 뭐니? 갑자기 달려들어서는? 여러분들 일반 나방과 이거 차이 보이시나요? 야, 뭔데 너? 오케이, 들어가. 제발 들어가. 봐봐, 봐봐, 봐봐. 방사막이 넣어놨더니만 뒤뚜라미 먹고 있어. 아, 진짜요? 열심히 잡은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먹고 있네? 응. 왜요? 왜요? 뭐요? 뭐요? 와, 풀무치다. 어,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아, 이제 보인다. 여러분 저 나름 3년 차거든요. 와, 진짜 크다. 저거 사장님이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저거 놓치면 저거 오늘 사라질 것 같아가지고. 와, 진짜 크다 저거. 저거 9cm다. 9cm? 들어와! 우와! 우와! 대박, 아까 것보다 크다. 확실히 커요. 우와! 여러분! 이게 바로 괴물 메뚜기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와, 대박이죠? 우선은 지구를 잡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국이에요. 바로 넣어볼게요.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와, 이거 진짜 커요. 여기 있는 것도.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 풀무치가 군집을 잃어서 떼로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이렇게 섬에 사는 풀무치들은 단독 생활을 하고 떼로 몰려다니지 않는 대신에 밀집도가 좀 적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제 생각에는 먹을 게 많아서 큰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우선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역시 밤이라 그런지 잡고 싶네. 잡았다. 민월이요? 어, 진짜다. 저기 보인다. 민월이가 있네. 잡으셨어요? 네, 물론이죠. 와, 민월이도 나오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여취 3대장. 어리여취, 민월이었취, 더머리여취. 이렇게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친구는 민월이었취라고 합니다. 저번에 어리여취는 잡았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버머리여취는 언제 볼 수 있을란가. 무튼. 어우, 굉장히 신기해요. 다양하게 잡고 있고 같이 온 멤버분들이 진짜 엄청 잘 잡으시네요. 오, 좀 찾으셨어요? 네, 여기 여기. 오, 잡아주세요. 오, 진짜 뭐야. 야, 뭐야. 이거 진짜 크다. 자, 여러분들. 근데 진짜 이 풀무치가요. 한 번 산란하면 최소 100개 이상을 해요. 최소. 근데 또 한 번 산란이 아니죠. 여러 번 산란합니다. 풀무치 친구들은 여기서 번식을 어마어마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잡는 감이 있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이거는 이제 풀벌레 전문가인 우리 충갈농장님께서 엄청나게 유용하게 이곳저곳에 아마 교육적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와,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데 이거 연두어리 왕검이 같거든요. 아따, 반갑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바글바글.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독이 세다고 알려져 있는 바로 절지 동물인 왕진의 유채입니다. 유채. 친구들은 나중에 한 14에서 15cm까지도 커지고 다리색이고 빨간색, 오렌지색, 주황색 다양하게 있는 친구들이고요. 여기에서 또 발견을 했는데 이게 명주달팽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이게 명주달팽이. 자, 여러분들 우선 중간 점검인데요. 자, 이게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따란. 진짜 많죠? 이게 미쳤다, 크기. 와, 사마귀랑 체급 비교 되시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사마귀인데도 이 풀무치가 옆에 있으니까는 와, 진짜 작아 보이네요. 저기 안에 있는 풀무치들도 엄청나고요. 그나마 이번에 잡은 왕사마귀 중에서 좀 큰 사이즈의 암컷입니다. 와, 대단하죠? 야, 이 친구들은 아마 진짜 교육적으로 이곳저곳에 많이 유통되고 퍼질 계획입니다. 그나저나 우리나라에 지금 미주메뚜기라고 해서 생태계 교란적으로 지정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떼로 몰려다니는 그 친구는 저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에 한번 잡아보지 않을까 싶어요. 먹은 흔적 있네. 이거 딱 먹은 흔적 있죠. 메뚜기들이 이런 식으로 뜯어먹습니다. 풀무치 갈색형. 이제까지 계속 묵색형이었잖아요. 이번에는 갈색형입니다. 잘생겼죠? 이빨이 파란색인 걸로 구분하면 제일 쉽습니다. 괜찮아요. 얘가 제 손잡았어요. 다 짜고 싶은데 들어가라? 어떤가요 이정도면? 지금 저에 얼마큼 있지? 하나, 둘, 셋, 넷, 닷5. 풀무치 여섯 마리 잡았고요. 왕사마귀? 하나, 둘, 셋, 넷, 닷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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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닷5. 생각보다 엄청 많진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정비 좀 하고 네네 바깥치게벌레 음 바깥치게벌레 귀엽죠 여러분 이게 머리입니다 귀여워 아이고 아이고 95호쯤 돼요 네? 어마어마하네 와 여러분들 지금 정비하려고 복귀를 했거든요 와 진짜 97이네 97이에요 97 와 9.7cm 왕사각이 대박이죠 진짜 정말 신기합니다 이게 섬에 사는 사마귀들은 확실히 더 사이즈가 크고 아까 풀무치 보셨죠? 먹이도 먹을게 많고 환경도 좋다보니까 거대화해지는 것 같아요 자 얘는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8.5cm 정도 이야 8.5cm 와 진짜 9cm 나오겠다 오늘 9cm 정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풀벌레도 제가 사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굉장히 매력있는 곤충이거든요 사냥도 제법 잘하고요 등판이라든지 크기라든지 눈망류라든지 번식력 성장속도 굉장히 좋아요 풀무치가 이 다리가 중간다리 앞다리랑 뒷다리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되게 독특한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뒷다리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보이시죠? 진짜 뭔가 좀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또 보면은 뒷다리도 엄청 크니까 튀겨서 먹으면 바삭바삭 할 것 같죠? 아아 아 허허 여러분들 보셨죠? 이게 바로 괴물 메뚜기라고 불려도 될 정도로 큰 선풀무치 체감 가시나요? 작아 보이나? 난 코 보이는데 자 무튼 1탄은 이렇게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제 바로 2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탄에서도 뭐가 나올지 기대기대되죠?